지하철 보관함 10번 나는 이곳을 버렸었다 엄마 아가는 인생고이겠다 돈 없지? 몸으로 갚아 작년 7월 11일 400만원 대출 원금민 2차 1210만원 전환 성환이 오늘 됐어 쓸모 없어지면 너도 죽일걸? 그렇게까지나 죽이고 싶었어요 식구 너네 식구냐? 오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? 결정은 한 번이고요 그게 우리 방식이야 증명해봐 네가 쓸모있다는 증명 네가 쓸모있다는 증명 한글자막 by 한효정